갈로스 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여보세요 거의 다 끝냈고 이제 여기가서 퀘스트 하나 클리어 한 다음에 메인캐로 가면 되죠 지금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문제없이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자아 아 아 아 어휴 속쓰려 내려가죠 여기 누구라 그랬지? 야골하는 남자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니? 여기가 다는 아닐 거 아냐 어디 길이 있을 거 아냐 아 여기구나 여기도 있구요 야골 어딨니 걔는 몽강으로 나쁜 짓 하고 이런데 사는 거냐 데스레터 음 음 음 암살제 아니야 칼 들고 있는데 암살제 애매한 소리하고 가네요 법사 법사 정말 강력하지 어떻게 니가 거기로 갔냐 댕댕이 지금 방금방 문 앞에서 코받고 있네 당신의 끔찍한 인생을 끝내주러 왔어 상남자식 대화법 상남자식 대화법 좋구요 음 끝 야구의 저주책 야구의 저주책 이거 음 저주 풀 수 있나 한번 물어보자 야구의 저주책 딸 죽잖아 이제 그 탁녀가 자기 소중한 딸을 구하려고 무언가들 고용한 모양이군 뭐야 요즘 포로를 받지 않소 잘 가시구요 이미 죽일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악당의 로브 로브는 마땅히 좋은게 없다 개인적으로 로브는 정신 이상이나 뭐 타격 그런거보다 그냥 맞아 높은거를 하 아 뭐 속성저항 높은거를 입는게 날 것 같네요 근접계통은 타겟팅이 안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강력으로 맞아버리면 아프잖아 뭐 갑시다 의외로 정상적인 바네 음 오히려 좀 좋아보이는데 배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어느 나라였지? 집값이 너무 비싸서 배에서 막 생활하고 그러고 있었다 그랬는데 배에서 막 생활하고 변소통 같은거 밖에 나가서 버리고 잠깐만요 어디서 기다린다고? 스플러징 스턴전 여관? 스플러징 스턴전 스플러징 스턴전 그게 뭐야? 아 코란이 있으면은 진상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난 맨 코란이 없기때문에 모르죠 어디 보자 아 그 끄트머리에 두개로 된다구나 거기야? 어 어 여기래 여기 여기서 여기 부분이죠 가자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맞겠지? 이거 맞냐? 느낌이 안 오는데? 느낌이 안 오는데? 어머 그냥 가봐 애매한데 와버렸어 내가 지금 꽤 세네요 데미지도 그렇고 여긴 아니구요 여기 이게 여관이라는데? 아 진짜네? 올라갈 수가 있네요 올라갈 수가 있네요 오 오 이 구석에다 이렇게 박아놓은거야? 꿈에서 봤어요 크으 철로 만들어진 신이였어요 우흠흠흠 조심하세요 루셀린 루셀린 짱? 아 근데 이거 머리가죽 사는거 누구였지? 잠깐만요 플레이밍 피스트의 장교 제사 바위는 음 조비월 저글러 여관이야? 아 그래? 한구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 여기 가져왔어 보수 해봤자 별거 안줄거 같은데? 200원? 200원? 아 이게 뭐야? 가자 궁금한데 스토리? 좀 찾아볼까? 어디보자 코란 남동쪽 지역 공략을 참고하라 밸러스 게이트 남동쪽 남동쪽 코란 하하 코란 아 진상 아 진상은 아무도 모르는데? 코란이 인기가 없나? 밥 먹으면 나왔는데 진상은 안 나와있어 아 뭐 별거 별거 별 내용이 있었겠어요 여자도 악인인가 보지 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 여자도 살짝 나쁜 놈이었고 거기에 대한 복수로 저주가 걸렸다던가 뭐 그런거겠죠 조별적으로 갔다가 플랭 피스트 가서 이제 메인 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여자도 왜 예슬링 너만 왕따 당했냐 왕처럼 자고싶었어 근데 어딨냐? 바이 조별저글러 여기 아닌가? 맞잖아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는 그거지 이름 뭐였어? 조팔린이지 조별저글러는 아래 있는 데지 베레고스트 저기 하아 그러면은 걸러 착각했어 발러스 게이트에 있다고 착각을 했어 발러스 게이트가 이제 접수사에 붙어 버려서 이게 아니구요 어디였더라? 미치였나? 이거 하루만에 켰는데 모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아야 돼 새벽에 엄청 짖어가지고 걔 고통 줬으면서 드럽게 힘드네 캔들킥으로 가야죠 진작에 캔들킥 가서 고라이온 죽은 거 좀 얘기하고 장례 좀 치르고 하지 길바닥에 시체 버려놓고 아이템 판명해서 갔어 그냥 악마 같은 놈 지하 한번 갔다 올까? 가보게 가보게 아 왜 서랍 낀 게 뭐 그래 이거 풀면 너 뭐라고 하냐? 이거 풀면 너 뭐라고 하냐? 아 그렇구나 역시 자물쇠 걸어놓은 이유가 있어 대화 좀 해볼까 우리 그런 작은 방패로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겠어? 아 어디서 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여기도 길이 있네 여기였지 여기였지 이게 뭐 계단이 계단인지 돌면이 떨어진 건지 구분당하게 생겼어 여기도 캐스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제수 중에 한 명이 캐스트를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한번 만나볼까요? 아 어.. 아 가능한게 하자 그래도 기적이 할 수 있겠어 한 명이 하자 그는 안좋게 해 대화해 아 너여기…. 나 지금 빠져들게 해 아 너였지 어디였지? 네 메인이나 하자 아 조그마해 안녕하세요 닥스페이어즈 저는 두크 엘탄, 플레이밍 피스티의 위원장입니다 그 전에 읽었었죠 캔들킵에 도착을 했습니다 엘탄의 능력으로 엄청난 능력이야 고대 지식의 책 언제 갖고 있었냐? 엘탄이 준건가? 캔들킵에 돌아왔다 나는 리엘탈 사단에서 사건을 밝혀내야 된다 리엘탄은 뭐 당연히 이제 들어가지 못했던 이곳에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네요 일주일만에 왔죠? 안녕하세요 나는 캐덜리라고 하오 방문객이요 내가 기운 차 보이지 않는걸 이해하시오 말로 지치게 만든다고 세상일은 도박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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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 앞면이 있어 어렸을 때 많이 방문했어 뭔 개소리야 나 예의바르게 얘기했잖아 내가 누군지 어째 고라이언에 대해 알게 됐어 이 바쁜 와중에도 대화를 하죠 어 존경받는 현자였어 어어어어어어어 집 사이에 있던거 내가 얼마나 차갑게 컸는지 알고 있구만 명성 20의 힘인가? 영웅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동 아마 법사가 섞여있을 겁니다 이제 슬슬 법사가 많이 나올거예요 법부 안 걸고 가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설명해줘야되나 앞으로 계속? 그냥 척하고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음 어 내가 코베라스라는 친구에 대해서 할 말이 있구나 그는 바로 여기 내 옆에서 알라운드 예언사 책장을 꺼내 읽고 있었지 음 한번 보는게 좋을거야 코베라스가 위험하다며 미안하게도 나는 이제 너무 늙고 책벌레가 돼서 짐 밖에 되지 않을거야 용서하거라 일지로서 나왔죠 코베라스가 여기 있는거지? 잠깐만요 독서가 제서프 테오돈 근데 고용이라고 이제 아는 사람이 많네요 지금 고라이온 죽은거 때문에 다들 나한테 조심하고 있죠 어릴 때 악동이었다 흐흫 말 존나많은 제서프라고 아 이름 뭐라 그랬지? 코베라스 그럼 이건 위층에 있을겁니다 근데 한번 고양이니까 둘러보도록 하죠 요리사 야 무슨 도서관에서 요리 아 여기 도서관이 아니지 여기 성이지? 자 책이 단지 많을 뿐 여기 이거 잠자는 데인가? 아 개인 독서실인가 봐 일러가 책은 별거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책은 별거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두루마로 나다 그러기곤 하는데 별거 없기 때문에 벤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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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코베라스를 의심하고 있어 부디 그러시요 코베라스라고 합니다 으으 negative 자 그래? 여자 곰봉을 오오 거들 고라이온 한차는 없어 아 아야야야야야야야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의심하니까 화냈어 의심하려고 의심받을만 했지 너무하네 낑기지말고 빨리 오세요 저장이 안돼 부디 그러시오 성 안에 있다 도와주러 온 사람인가 봐 코베라스의 보호의 반지 졸라 쓸모없는거 나왔죠 보호의 반처럼 똑같은거죠 줘도 안쓰는거 왜 이런걸 주는거니 대체 난 또 플러스2라도 주는줄 알았다 야 아 참 뭐하는거야 순서히 그냥 보호의 반지야 순서히 그냥 보호의 반지야 나 이거 방 감옥 좋긴한데 내성굴림이 없어 성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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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선으로부터 남자가 2명 왔는데 언제였더라 이틀전 사흘전이야 내 생각에는 음... 3층에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세이브가 안되냐 됐다 아 왜 이렇게 세이브가 안돼 올라갑시다 우리도 그냥 시간 끌 필요없죠 아무리 고양이 좋아도 나는 처음 본건데 솔직히 말해서 플레이어는 처음 본다 거든요 빨리와 오그마의 사제 네 맵이... 정갈한데 가볼까? 브루노스 리엘타이 개만도 못한 잡종 같으니 오랜 친구여 정말 가둬놓고 같이 수장할뻔했구만 폭력으로 단... 지극하면 단순한 문제밖에 해결할 수 없지 날 멈춰서 고맙소 다시 부위 친구 뭐일까...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중요한 거였죠 너의 아랍은 이 입은 가장 큰 운명이 아이언 트론은 많이 demand 물론 이 마을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가 더는 더 많지 고마워 얘들 왜 이렇게 깡터가 좋지? 아니! 죽여버릴까 그냥 다? 위는 없잖아 여기 위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 조사를 좀 더 해보자 이거 백날 봐도 소용없지 솔직히 이 대키 조사가 뭐가 이러냐? 야 너가 친분을 살려서 대화를 해봐 죽여버릴까 그냥? 어 이렇게 심플하게 오다니 끌었다 야 너 마법 너무 금방 써버렸다 야 좋아 도적 먼저 죽여 은신 쓰기 전에 빠르죠 너? 근데 결국 죽여버렸는데 어떡하냐? 가져갈 것도 없어 쓰레기야 쓰레기 이건 좋죠 메인이 됐던 리엘타가 법사였기 때문에 별 좋은 아이템 없어 다 뭐 플러스 원이죠 뭐 근데 잠깐만 너 쪽지도 없냐? 어? 잠깐만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어 잠깐만요 저 지금 너의 과자 너의 이사를 깨고 좀 이 대신에 이 계약은 내 의상의 말이야 너는 정말 가진이 원하다고 이 시선을 더 원하다고 저의 수술을 더 필요한 것 같아 저의 숲을 더 할 수 있음 내 템포 시인스! 뒤지고 싶은 건가? 죽여! 안되겠구만 이것들 혼내줘야겠구만 감속이나 처먹어 우린 가속 너흰 감속 뭐야? 쪽지도 안주잖아 간다 그냥 죽여버릴걸 처음에 그러자 처음 만났을 때 죽이자 그냥 좋은 생각이야 올라가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거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 가서 죽여버리지 뭐 평화적으로 해결할 이유가 있나 못된 놈들인데 쌍 모여봐 조금 가깝구만 난 얘까지 반응 안하길래 그냥 싸울줄 알았는데 좋아 자 자 쓰라 그래 오프 그렇지 뭐야 투명화 쓴거야 지금? 왜 칼리들꺼 같냐? 애매하게 니가 갔어 먹어 쉬어 쉬어 써 빨리 잠깐만 내 경험치 설마 아니지? 놀랐잖아 죽여 버프질이야 더럽고 치사하게 이게 975원 1200원 역시 전사가 제일 많이 주는구만 괜히 에비안 캐스터 받아서 날 거슬리게 하지않아 얼마나 심플하고 좋아 서리거인의 힘 갑시다 서리거인 파워로 지금 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원하는건 못 얻었어? 아 근데 나 이거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냥 죽였으니까 나가면 되는건가? 아 근데 나 이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지금 알았다 남자리 따라가겠어 나 어떻게 Tryon 기욕이 하나도 안나냐 근데 솔직히 내용이 기억에 남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어 여기서 디엔드는 거 아니겠지? 그래 도박힘, 그대는 그대 아버지 고라이온의 고향을 더럽히고 수색에 걸쳐 걸 유지해원 평화를 몰락을 불러와 그 이름이 먹칠을 했지 흐어어어어여 반지로 엿먹었어 저기요 체스토릴 음 정말 슬프네 어 솔직히 뭐 갖고 왔으니 갖고 가라 코베라스 한 사람 아십니까 코베라스가 사례복이야? 아 사례복이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례복 그럼 나 죽여볼래 어 궁금해 사례복 죽여보자 아 여기 말고 어 사례복 죽일 수 있나 지금? 사례복의 부하겠지 어 사례복 본인 아니겠지 근데 그냥 죽여볼래 하핳 궁금하다 걜 죽임으로써 뭐 알아낼 수 있는게 있지 않을까 여기서 펠로프 걸어 진짜 사례복을지도 모르니까 하핳 그럴리는 없겠지만 심리적으로다 말이야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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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택 코베라스 어택 그 코베라스 무적 크핳 무적놈의 새끼 아예 아예 어 나가볼까? 난 또 조사해봐야겠다 이런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인가 자 지쳐버리는데 계속 있으면은 올라가자 이방인? 어 뭐야 어 뭐야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야 뭐야 뭐야 도플개혁과 시스텔 용모를 훔쳤다 어 풀리기 전에 나를 감상할 수 있을까 와핏에 쟤 써야겠다 아이 치사하게 벌써 걸어버리냐 때려 우리 3번만 누가 소금으로 때리라 그랬지 으응 강력하구나 아주 어차 제법인데 헤엑 나 마법 붓기술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냐? 야 어디가 강력한 도플갱어야 감시자 눈 도와줄 생각 전혀 안해 도와주러 오는건가? 헉 하나도 안 도와줘 어 도와주고 있어 도와주고 있어 예슬리 레벨업 다행히도 변신한 다음에 잡아서 다행이네요 어디 보자 아 그래 리엘타가 범인이 아닌거야? 흫 개색 바로 욕으로 선빵 때리고 시작하네 4성 4레벨 주문 추가 어 좋죠 정말 좋죠 4레벨 주문 추가됐다는건 이제 방패를 쓸 수가 있다는거고 그러면 이제 얘네 이제 혼돈전투를 써버리면 되니까 정말 희소식이죠 시작할 때 내 버프 4개 걸고 시작할 수 있는거지 바로 1라운드로 아 여기 기억났어 2에서 여기서 아유 그 얘기하면 안되나? 아이 못해 또 대화를 해서 찾아야된다 이름있는 NPC를 찾아야되는건가? 이런 건물이 세상의 능력이 얘를 안되나봐 나가봐 자고 일어나면은 쟤네 회의 끝나서 가겠지? 다 지쳐있는데 지금 나가봐 피아토 어 어 그래? 어 그런데도 있었어? 나 전에 그냥 죽여버려서 기억 안났어 죽여버렸을거야 아마 남쪽에서 세번째 방이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긴가? 여기 좀 크다 방이 크다기보단 좀 화려한거 같은데 아닌가? 이리와봐 예슬리 자에라 니가 와봐 자에라는 앞면이 있으니까 알거 아냐 못봤어 나의 남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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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라는걸 남쪽에서 세 번째라는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거냐 남쪽에서 세 번째라는걸 이 방일거 같아 왜냐면 물건이 있으니까 물건이 있으니까 물건이 있는 방이 별로 없잖아 들어와봐 설마에 구원을 남겨주려는거 아니죠 고라이온 자 잠깐만 다 다 다 다 흩어져봐 그럼 내가 내가 할게 아, 너는 퀴한 친구야 난 와봐 나는 와봐 너는 와봐 내가 와봐 내가 와봐 그럼 와봐 그럼 와봐 여가봐 내가 와봐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잠겨있네 2층이 아닌가? 어, 잠시만 난 와봐 저의 방은 어디에 걸어오는 데 방인데? 자네는 왜 못 들어가고 있나? 머저리신감? 아 왜 니가 잡혔냐 아니 저기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있는데 피아토 아 여기야? 아 여기구나 피아토가 알려주고 있었네 내가 알못하다고 몰랐네 저거 못 모르고 열었으면은 뒤지게 혼놀뻔했다 족지 생겼죠? 볼까? 잘 있어요 도박힘 니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얘기치 않게 죽어다는 것이겠지 나 슬퍼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니가 그리 생각하니 한길 위안이 되는구나 이 편지에 대해 말해줘야 할 일도 있단다 진작에 이게 얘기해줘서 냈어 그렇지만 내 죽음이 너무 빨리 온다면 그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알다시피 난 니 친아빠가 아니란다 니 아버지는 바알이라고 알리는 존재란다 내가 바알이라고 말하는 이런 커밍아웃을 이제 해버리다니 니가 신이라고 알려져있는 그거다 타임 오브 트러블이라고 알려진 격방기에 신들이 페룬을 헌신했을 때 바알 역시 육체의 껍질을 벗어야만 했지 그는 어떻게든 그 시기에 다시 죽었을 것을 알았던 모양이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는 모든 종족의 여자를 찾아내서 강제로 아기를 배기했단다 니 어머니도 그 중 하나였지 너도 알다시피 너를 낳고 돌아가셨지 나는 그녀의 친구였고 한편은 연인이었단다 아아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야극할 의무를 느꼈지 난 언제나 너를 내 아이라고 여겼고 니가 나를 아버지라고 여기길 바랬단다 나는 사실 고라이온이 왜 양아버지가 되는 그 과정은 몰랐거든요 넌 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 알라도온께서 바알의 자식들에게 많은 예언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너의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많단다 여기서 꿈꾸면 이제 신성한 힘이 생기나? 그 중 사례복이라는 자가 가장 위험하지 그것은 이곳 캔들킵에서 공부했기에 너의 이력과 신분을 잘 알고 있단다 음 여기서 나오죠 날 이용하려는 자들이 많다고 사례복에 대한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보도록 하죠 일지갱신 도박힘 나 읽었는데 저기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지금 반응이 안 뜨는 건가? 아 걸을 수 있어 거짓말 하지마 지쳐있지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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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안 죽였는데 죽었어? 내가 안 죽였는데 죽었어? 아 진행되어 버렸어 보자 아 근데 내가 금화 받은 것 때문에 아 금화를 아예 안 받았으면 됐을텐데 내가 아 참 아 그냥 그냥 강제로 대버리는 거야? 금화도가 발견 안 된대 나는? 어 그냥 코베라스의 이 증언만으로 나를 바로 집어넣는 거야? 야 너무한데? 야 그래도 여기 토박이야 아 참 쌀 가져 먹어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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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가 다 좋아지면 난 선병보다 성과가 더 맛있는 것 같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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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배운 것들이죠? 음.. 다 이제 두루마리마리마리마리에 넣어놓겠습니다 필요없어.. 음.. 길이 두 갠데.. 위층으로 통한다.. 음.. 갑시다 여기 잘 수 있냐? 다행이구만 빨리 통과해서 가도록 하죠 어 아아아아 토플갱어였어? 별로 안세네? 강력한 토플갱어였어는 4000이나 주는데 나약한 녀석 아! 야! 스톱! 흩어지자 따로따로 조사를 해보자고 버퍼 안 걸고 가겠습니다 붙어져봐 통과되잖아 칼렛을 갈뻔했다 아이씨 아니 아직 갈 땐 아니야 어딘진 몰라도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환영 못 보냐? 잠깐만 스읍 번개함정이 들어올 때 밟은 걸로 해제가 된건가? 아니면은 계속 이제 밟게 되는건가? 칼렛을 일단 보내고요 퓁초 가봐 아 길이 열려 있었네 원래 열릴까봐 칼렛을 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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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다 이래? 일로와 그럼 정리하자 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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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말 말머를 틀어막네 이런 흐이 흐이 치킨 왜 이렇게 많아 아직 내가 볼 데가 아니었어 올라가게 해줘 그래도 한번에 많이 봤다 나 비었고요 일로 오고 너는 돌아가고 칼렛 도우 걸면은 노 데미지로 갈 수 있는데 걸쪼도 아니잖아 솔직히 지금 돌아와봐 스스로 어생브레 어 길이 뚫려있네 장비 있구만 자 뭐해봐 게스트 왔다 어떻게 왔냐 잡아 빨리 왜 소금을 쓰시냐고요 그렇죠 어 더럽게 느려 모이고 아이 그 그만 안해 갑자기 애정이 넘쳐 이렇게 어디보자 불저왕 번개저왕 뭐하냐 자유행동도 걸어줄까 지현 한 번 때려봐 좋아 축복이었나? 이제 가서 엽시다 하나 열고요 오우 야 잘나왔다 야 저것도 열러가 법사만 이제 중간까지 내려오고 가져갈 만한 게 딱히 없는데 넣어둬 넣어둬 다 넣어둬 이렇게 했잖아 버리고요 왜 들고 있어 이런걸 창피하게 부끄럽다 야 필요도 없는 거 왕창 나왔네 가속물량 가속물량 뭐한 거 맞니? 졸라들인데? 뭐야 축복불린거죠 아직 여유있을겁니다 시간 먼저 가고 어 니가 먼저 가서 발로 제거를 해놔 이모헨도 버틀려면 이모헨한테 버프를 걸어줬어야 되는데 너가 이제 폭탄처리반인거지 어 이런 말 하면 안되나? 폭탄처리는 이모헨이지 쟤 그냥 고기방패지 이렇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지? 다한테 숨겨놓은게 있나본데 됐어 일단 가 모헨이 주구요 야아 화전 40%야? 와 잠깐만 이거 중복 안되나? 영구적으로 지혜가 1점 상승하며 사용 소모된다 이해의 고소 이거 중첩되면 너 100%거든? 어? 야 이런 화전 100%거든요 투구 20%? 4040 야아 너무 좋은데? 보자 불딜이 세기 때문에 매력되면 좋지 중량 허용지 120에 화염저항 100 전기저항 120 화전은 풀렸나보다? 이모헨 느려졌어? 아 뭐 황수 뭐가 있더라도 난리야 됐지 이제 괜찮지? 저 차 하나 들고 무겁다고 그래 정신 안 차려? 답답해서 못 빠지겠다 이거 왜 쟤 또 안 걸렸냐? 아우 열받어 빨리 빨리 오라 그래 나는 먼저 배분하고 있어 나는 먼저 배분하고 있어 당연히 템퍼사지 줘야겠지? 어딨어 불안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멀다 그래? 아 도박힘이 갖고 있구나 자네의 능력치는 어우 지혜가 10판이 안 됐구나 자 근데 이거 투하 다음 장에서도 유지되냐? 안되지? 뻔하지 뭐 이거 쓸 수 있는 거 늘렀다거나 그런 거 없어? 지혜 어 늘었네 근데 저거 해서 넣은 거야? 아니면 원래 있던 거야? 일단은 우리 하카파이버가 한번 때려볼까? 당신 눈을 감자 캔들킵이 선악에 떠올랐다 꿈을 꿈꿔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 내가 몰랐을 수도 있는 건데 고라이온에 그걸 안 했으면 어찌됐건 드디어 생겼네 이렇게 늦게 생기는 거였구나 한턴 음 60초죠 3레벨당 1점 음 어 지금 그러면은 2레벨을 더해야돼? 안되네 그러면 2씩 올라가서 20까지 올라가고 힘 건강 두 개였나? 민첩까지 어우 야 정말 강력하죠 사실 전사는 힘이 이제 19가 되버리면은 효율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서 여기 지켜보고 오겠습니다 함정도 없었던 거 같은데? 함정도 없었던 거 같은데? 게스트나 죽이러 가자고? 이제 하나님의 인물 쓰지 말고 뭔가 걸어주자 너 뭐 걸어줄 수 있는 거 없냐? 버프 중에? 동료한테? 상위 버프 상위 버프 동료 힘 세지게 만드는 거 없나? 하나님의 힘 말고 상위 없어? 어 얜 어차피 이거 쓸거기 때문에 18,75 대던 똑같거든요 올라가는 건? 얘 15짜리 얘를 올려주면 좋겠는데? 물약으로 대체? 너의 완력 물약으로 대체한다? 안돼 시전자야 하나님은 써야겠다 쓰고 신성한 힘을 쓰던가 해야겠어 안되겠어 이거는 어떻게 내가 어쩔 도리가 없네 게스트 게스트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어? 너무 시간 빨리 간다 돈을 떨궜지만 먹지 않는다 버프 버프, 걸 가치도 없다 취소 버프는 걸 가치가 있지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 된 힘이 나중에 써지게 되면은 버프가 이제 힘이 고정돼버립니다 자 볼까? 20이죠 이제 건강도 높아 타코 7에 16에서 21 데미지 좀 봐 어썸 보여줘 힘의 힘을 힘의 차이를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저기 있으면은 확세지지 공포 저항 저항 좋죠? 필요했죠 이거 먹으려고 온 거야? 뭐가 들어있는데? 화염지팡이면은 좋지 어 화염지팡이 좋죠 잘 먹었네요 의도치 않았는데 연구 16발? 많이 나왔죠? 아 너무 아키똥인데 지금? 이건 필요 없죠 이거 있어야 돼 공포 저항이 있어야 돼 공포 저항이 있어야 돼 공포 저항이 있어야 돼 상황에 따라서 있으면 좋거든요 가져갑니다 괜히 준게 아닐거야 돌아가자 빨리 다 돌아봤지? 퍼뜨리니까 괜찮다 3점 밟아도 당장 죽을 정도로 약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속성 보호해주면 좋겠는데 아 그리고 이제 어 100이야 야 이거 너무 좋은데? 화염 면역이야 드래빈 너무 약한거 아니니? 딱 실망이구나 존달라 왜 덤비는거야 경험치라도 많이 주던가 맘에 안들어 여기서 이제 뭐가 도플갱어였지 맞춰볼 수 있는거네? 헐 도플갱어가 지능이 좀 있는 애들인가? 하긴 있는 있으니까 변신을 했겠지 요즘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헐 기란도 도플갱어였어? 풀렸냐? 쁼 가자 맨비 참 넓구만 오셔 지금 야 다 빠져 아 칼리드만 빼면 되는 칼리드랑 예슬릭 빼고 염구 박으면 되지 왜냐 도박힘은 마저 100이니까 어허 좋은데 야 이거 맘에 드는데 나 이렇게 면역돼버리면 완전 좋아하거든요 반감도 좋지만 면역도 더 좋지 면역에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모에 갔다 리버 저런 애도 있었어? 좋아요 다 한바퀴 돌았죠 어어 당신을 물릴 수 있겠어 나 레더를 믿도록 해 세이브 하구요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거지?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지 1번 가고 지팡이 갈게요 지팡이 지금 너무 많아 좋아요 잘 달아줘 한숨 내리고 가자 우리 굳이 안도와줘도 되는데 우리 강한데 괜히 어그로 갔다가 같이 화염 지팡이 막 가는거 아니냐 가지 않더라도 내가 널 도와주러 왔는데 날 배신해 이러면서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어 저는 다 같이 믿어보자 한번 엘민스턴은 모르겠어 믿어보자 궁금해 테스토릴까지 나와버렸어 너무 대놓고 이렇게 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고 있는데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못 줘 드디어 잉키지도 할 거 많아졌어 버프도 걸어야 되지 버프도 뚫어야 되지 할 거 많아졌죠 갑자기 바빠졌죠? 인싸 됐죠? 야 태도는 너무 도적이냐 그냥 순수하게 은신도 안하고 그냥 백스탭 데미지도 안 받고 그냥 순수하게 칼질 하는 거야 그냥? 너무하네 좀 오우 강력 한동 풀기고였구나 됐어 저런 거 잡는데 능력을 할애할 필요 없지 아저씨 막타쳤어요? 미쳤어요? 아 잠깐만 야 웃기지마 배경없이 얼마짜린데 미친 거 아니냐? 아 열받아 버프 걸고 싸우자 그냥 자꾸 대기해야 돼서 내가 대기 안 하려고 버프를 안 거는 건데 내 깊은 뜻을 누가 알아주겠어 아 이 모양 나 안 걸렸지 아니면 er 아 아 아 요 아 아 아 아 아 아 보호야? 해쳐! 아 일단 얘부터 죽이자가 더러운 허상분신 이거 부어들 다 죽인 다음에 그때 천천히 요리해주겠어 이제 쓰고 아! 그거 안 걸릴려고 내가 원래 쐈는데 그걸 살짝 묻혀버리네 거기다가 됐어! 가자! 레벨 업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겸치 받아 먹어야지 3,4레벨 주문 드디어 뽕 뽕이란다 드디어 이제 발급하겠네요 솔직히 줄 거 많은데 인키지터가 사실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마법 페이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데 닌프로 가자 어 닌프 솔직히 좋은 거 같아 나 닌프는 약간 손을 많이 타 인간적으로 손을 탄다기보다는 그냥 건들게 많아줘 그래서 잘 안 쓰는 거 같지 야 근데 강력한 거랑 너무 안 강력한 거랑 경험 차이가 크다 능력 차이도 크고 전투력 플러스 아 한미에서 싸운 거구나 걔네가 엘미스터 걔네가 아 난 앞에 있던데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너무 빨라가지고 못 쫓아오는데 살아야 돼? 하 하 대체 온 거 맞냐? 우주차 온 거 아니냐? 델빈이랑 나 이 사람 어디 갔냐?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야 이 녀석 어디 갔어? 끼네? 이제 할일이 끝나다고 돌아간 거야? 아 탈진했다 빨리 좋아요 천천히 가죠 너무 진행 빨라 금방 끝나게 쐬러 나가 어 뭐야 언제 나타났어? 아르카니스 대덕 혼나겠고 법사지? 법사 능력을 가진 녀석이네 법사는 아닌데 그럴 거면은 마법 해제 써야 되니까 볼 필요 없죠? 아 아 너무 대놓고 능력 쓰는 거 아니냐? 잠깐만 지금 해제한 거야? 에이 에이 야 잠깐만 아 아 크리스 그렇게 녹여버리면 어떡해 아 당황스럽네? 아 아 뭐 걸고 하자 그럼 소환술 유일하게 쓸만한 능력으로 그러는지 나름 쓸 값어치가 있긴 하네 아 잠깐만요 이거 전기내성을 아르 아르한테 걸어줘야 되나? 아르장한테 일단 잡았구요 알지? 써 빨리 빨리 써 귀신까지 써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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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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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그래도 걸었네 또 능력을 법사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내가 칼같이 제압을 했기 때문에 못 느꼈겠지만 법사는 진짜 한 라운드만 망치해놓으면은 다 죽여버리는 괴물이기 때문에 어 닌프 좋죠? 어 닌프 좋은거 같애 나는 근접전투만이 능사가 아니야 닌프 괜찮은거 같애 나는 어 맞다가 죽고 싶은거 없는데? 힘 이즈 부션하면은 캐릭터의 힘 능력치가 18이 되고 저걸 50% 이 보너스가 주어지며 이게 무슨 말이야? 아아 만일 18 이하라면 18 5가 된다 이 주문을 어 이걸로 9라고? 하나 되는 힘이 몇인데 하나 되는 힘은 9 안될걸요? 9면 축복급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힘이 날걸? 3 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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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럴거면 안쓰려야지 어 닦고 살렸다 아르짱 뭔가 재밌는 능력 쓰고싶은데 너무 같은것만 쓰면 재미없으니까 보는사람도 아 아 필요도 없는것 밖에도 안나왔어 아 필요도 없는것 밖에도 안나왔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파멸서 시대해줘 정신 안차려? 계속 박아놔 그래 자유행동 걸어주면 되는구나 뭐하는거냐 어 풀렸네임이 어 좋아요 칼리든 왜 때렸어 평소부터 때리고 싶었구나 흠 됐다 가자 됐다 가자 헥 악령검이다 악령검이 지금 처음 나온 어 이거 아니죠 거미줄 쓴거야 지금 실화야? 아씨 큰일났다 근접 다 막혔다 믿을 수가 없다 야 감속 쏴야 돼 이거는 좋아요 어 잘 썼죠 칼리든 녹는다고?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세이브 안되어있어나? 하하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게다 진짜 뭐하는거냐 가라 아 저 녀석 위험한데 아 저 녀석 위험한데 벙기 가설 못 넣었죠 그냥 가자 감속 두루마리 주네 뭐래라면 정말 황송했을텐데 극심한 현혹 가속 가속 아야 상위가속 좀 줘 솔직히 아무리 바르소 원이어도 상위가속 쓸 수 있을만한 레벨이잖아 5번 언제 풀리냐 나중에 주겠지? 쎄한데 좀 음 너가 이거 끼고 칼리드한테 줘야돼 칼리드는 자유행동을 줘야돼 그리고 둘한테 잡기해야되거든 지금 내가 보니까 꼴을 보니까 악령검이 잡아 악령검이 센거 같다 감속 걸어야돼 아 되냐? 벌이 되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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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죠 둘 다 버텼죠? 어우 좋다 이 거미검 은근히 유용하게 쓴다 거미검이 원래 스펙 자체가 좋은데 내가 양손검을 했으면 진짜 편했을텐데 스왑할 것도 없이 아마 세게이크 쓴다고 거미검을 버렸겠지 양손검이었으면 잘했어 자유행동 너무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근접 애들은 너무 회자야 그리고 우리 드워프들 또 사라졌죠? 건방진 놈들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신생아 같은 놈들 저거 검술 때문에 지금 세이브가 안되던데 자유행동 세이브 했죠 갑시다 그냥 아직 안 지쳤으니까 어 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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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거야? 님프는 걸려도 돼 님프는 걸려도 돼? 님프는 버리는거야? 위상거미 거미줄만 안나오면 된다 아 칼리드 자유행동이다 예슬링만 지켜주면 돼 걸어줘 아 왜 칼리드만 안 걸리냐 야 예슬링 죽었다 아 참 이거 자유행동 못 써먹겠구만 게임 와봐 저기 먼저 들고 오자 어디가세요 나를 뜨겁게 타오르게 할거야 자꾸 너 아직도 신성한 힘 뭐야 플리.. 뭐야? 야 신성한 힘을 쓰는 인퀴즈터라니 어썸하다 아 거미줄 터졌어 여기도? 아 왜 못 때리고 있나 했네 잡아 주인공은 튼튼하니까 아 너무 극혐인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나와 이제 밟지 말자 인간적으로 야 투명을 써서 보고와 투명아 누구 줘 자이라 줘라 자이라 튼튼하네 너 자유행동 있냐? 아 자유행동 없으면 잡힐거 같은데 나 보은 데까지만 보고와 괜히 거미줄 밟을까봐 그게 무서운거지 비었구요 저기 아래 여기 아래 갔다와 다 지쳐있어 지금 막힌다네? 쟤만 데려오자 어 이산검이면 죽여 이산검이면 죽여 좋아 굴림 방해받아 아 경험치 2000정도면은 내 나와도 인정한다 어 2000달인 인정해 너무 화살 없는거 아닌 인간적으로 다른 종류가 다른 화살이구나 이거는 슬링 음 와 더 큰일날뻔했네 아무것도 못할뻔했잖아 그렇지 아 아 거미다리 징그럽다 야 가다와 보고와 자유행동이랑 투명하게 걸어서 보기해도 되겠어 진짜로 뭐냐? 헤엥 아 아 먹아파 아 놀라가지고 놀라가지고 개깜짝 놀랐네 왜 왜 이렇게 피로져 개놀랬네 석카로부터 뭐 4개있어? 아 이미 걸어놨네 내가 아 너무 다용도로 잘 맞춰놨는데 뭐야 아 위상검 있었어? 나 죽여 그럼 14000이야 저거 둘이면은 너무 달달한데 자고 일어나서 가는게 낫겠지 헉 가속 빼고 다 맞춰주면 되잖아 둘만 둘만 가 어 여러 명 갈 필요 없잖아 아 너는 이거하고 너가 힘 너가 방어 아 너가 걸린거야? 어 자 3번 선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바실리스크는 석하 빼면 시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싸우라 그러죠 야 여기서 또 이게 보여줬네 또 센스가 있어 또 가 거짓거리 하지말고 그냥 싸워 아 너 신성한 힘 쓸라 그랬어? 신성한 힘은 써야지 눈치껏 야 너무 대놓고 쓴거 아니냐 이거 저거 뭐 공기 잠시만 공기 공기 빼놓으세요 아 둘도 너무 세다 데미지 좀 봐 아주 좋아요 이게 게임이지 아 이거 못 가는 거야? 뭐야 쟤 뭐야 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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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시구요 혹시 풀리던 놈이니 얘네 여기 어떻게 들어간거냐 얘네는 또 웃긴다 또 이 보면은 이쪽 길을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안갔네 아 뚫려 있구나 아 자 이리 오세요 야 솔직히 가능하지 그 뭐야 위상검이 둘이였잖아 너가 가서 다 죽이고 올 수 있지 넌 가소 넌 한아드님 넌 방어 좋아 방어 좋아 방어 좋아 안됨 좋아 자유행동 됐죠 가서 주의구하다 보여줘 힘의 차이를 보여줘 아야야 너 이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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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죽여 잘했다 야 잘했다 야 잘했어 어디가니 뭐하니 얘네 어디가니 뭐하니 얘네 근데 그거 어떻게 안걸렸냐 사기당을 보냈는데 검은지를 풀려야지 세이브되기 때문에 대기시켜놓겠습니다 평범하게 오면 좋겠어 소망이야 아 그걸 왜 가져가 대화는 좀 세이브하고 하자 언제 풀리냐 저거 언제 풀려 어 됐다 저장 엄청 됐다 갑시다 나갈 시간이요 당신 프렛 당신이 프렛이겠지 미쳤냐 니가 살아서 나가겠다고 지금 양심 머리가 어떻게 된거야 야 죽여 무적이네 쟤 와 이거는 너무 상도도가 없는데요 죽여 빨리 상대하게 성가지구나 도가나가 지금 4개 들어갔어 한 번에 참 야 빨리 죽여 뭐해놔 이모엔 좀 그만 괴롭히자 이 쓰레기들아 겸치 많이 먹었다 근데 은근히 700 남았다 쟤는 얼 금방 강해지겠는데 주인공 빼고 금방 강해지겠는데 좋아 좋아 빨리 빨리 왜 아 그만 좀 나와 나는 뭐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말한게들 어 파겠다 이러다가 뭐해놔 뭐해봐 나갔다 나갔다 활제비랑 다 어디갔어 활제비랑 다 어디갔어 너무 너무 양아치인데 일로 못나가냐 어 일로 못나가? 맵 끝이니까 못나간다 쳐도 아 그래도 이제 이동은 시켜줘야 되는거 아니야? 25,000 600 12,000 300 야 경험치 배분 좀 거시기하다 카발리얼 쓰면 투구 없어도 화저 맥인데 그럼 투구에다가 공황장애 면역을 줬겠지? 어째다가 화염면역인건 너무 좋아 메이지 8 메이지 레벨이 인기지터보다 높아 듀얼 클래스 했는데 야 이거 참 양아치인걸 어 잠깐만 어 챕터가 잠깐만 아 코베라스 찾아야 되네 코베라스를 기점으로 찾으면 되네 아 저기까지 가라고 나네 지금? 자 야 안 간데 가자 온 김에 일단은 베레고스트로 가서 걸어 물어가도 도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지만 아우 너희 역시 조비열적을 어디서 저기다 아래에서 갈걸 걸어가 천천히 걸어가는 재미도 있는거지 다이언트 쪽벽에 다 팔고 돈 쓸일 너무 없는데 인간적으로 화살이로 살까? 비싼걸로? 아이고 아이고 덥다 더워 모여라 부존인 아직 템이 안좋다고? 이거 발로소게이트 원인데 대체 어느정도까지 템을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만족할지 모르겠네요 아니 대체 뭘 뭘 맞춰야 좋은거지? 플러스 숫자리로 맞춰 놨으면 된거 아닌가? 너무 많은걸 바라는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대충 쓰고싶은데 또 어디가서 먹어야 찾아서? 머리가족을 다 가져가세요 사교도를 못만났어 사교도 만난 이벤트를 내가 못봤나봐 이제 머리가족 안 모아 돈도 많은데 머리가족 몰 필요도 없어 나 이거 인체센트 된 타나는 사야죠 나중에 가서 돈도 썩어난게 많은데 13만원 있는데 다 쓰지도 못하겠다 이거 가자 이거 뭐야? 일단은 여기 갔다가자 올고스 비어드 이교도래 아 얘네가 이교도야? 여기야? 나 어딘지 몰랐어 진짜로 운 좋다 이건 니것이 될것이다 꿈같은 소리하고있죠 저승을 보여줘겠구만 본거 맞냐? 왜? 어 시야썼는데 지금 안나온거야? 왜? 일단 암살자 죽이구요 야 형 30가였는데도 70이야 암살자 어 얘 슬도 위험한데 암살자는 어 뭐야 뭐하는거야 죽여 넌 안돼요 넌 안돼요 정신차리세요 감소 걸어요 올라가 올라가 감속으로 느리게 만들고 도망가는 뭐하니 왜이렇게 못싸워서 안달이야 주제도 모르고 어 냉기둥 아니야 저거? 아 아이템 좀 수소하게 나왔는데 외로 좋은거 나올줄 알았는데 자꾸 90% 주자 가자 경험체도 별로 안줬어 경험체도 별로 안줬어 근데 경험체도 별로 안준 주제에 시방 데미지를 지금 엄청나게 집어넣었죠 아침에 가자 우리 울거스 소년 저런 심한 말을 너가 무기 들고있으니까 수자인가 보구나 내가 무기 들고있으니까 수자인가 보구나 니가 누군지 말해줘 자네가 날 위해 일할 일 한가지를 해주었으면 안해 작은일이야 정말이지 하지만 내 스스로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 말이야 난 자네가 다른 곳으로 가서 내 물건을 가서 해싰하셨으면 좋겠어 아주 간단하지 난 성공하면 자네보다 더 높게 높이 평가하게 되겠지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하면 되냐 아 그래 준비 시간은 필요하지 나도 여기를 좀 둘러봐야 되지 않겠어 오자마자 끌고 오면 어떡하냐 강제로 대화해서 강제로 대화해서 둘라게탑으로 가는 관광객이라고? 한번 보자 궁금하다 둘라게탑 가서 뭐할지 궁금하다 얘네가 강제로 대화하셨으면 좋겠지 아 그래 아 그래 이 단검 되찾아야 돼? 잠깐만 단검을 내가 뺏긴 거를 죽여서 다시 회수하지 않았을까? 내가 먹는 걸 까먹은 거고 어 그러지 않았을까? 거슬리니까 다 가져와봐 어 아니네? 단검 그냥 뺏긴 상태네? 헤엑 진짜야? 단검 그냥 갖고 도망간거야 그럼께? 어이구 잠깐만 잠깐만 헤엑 울거스비워드에 있는 집으로 가야돼? 그렇구만 울거스비워드가 뭐였는지 까먹은 건 비밀이구요 가자 이제 그만 구경하고 나 여기서 오래 지내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럼 누구였지? 갈켄이었냐? 결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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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갖다 버렸는데 할라 아 언제쫌꺼야 어 그래? 타압에서 만나야돼? 일단은 퀘스트를 받아 봅시다 어 그래? 타압에서 만나야돼? 둘락의 탑을 하게끔 만드는 퀘스트 야 이거 아윈데 아니냐? 자연스럽게 오시냐? 북극곰님께서는 싸우고 있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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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아 여기야? 아 나 일부러 안보이게 막아놓은 줄 알았잖아 아 뭐 이래 게임이 가자 레벨업 칼리드 칼리드가 레벨업을 했습니다 타코 감소 한참 남았다 쟤 바꿔봐라나 지금 물을 받는게 어으에이웰 그게 뭐니? 너 듀얼클래 쓴거 맞지? 레벨업 너먼 안되는데? 헥? 야 버프를 걸고 있어요 쟤는 또 웃기는 놈이죠 일단 마셀러스부터 감속을 먼저 걸겠습니다 가속이 아니라 잠깐만 일단은 안더레스부터 잡아야겠다 뭐가 이렇게 개판이 됐냐 빨리 빨리 죽여 야 그건 아니지 경험치 못 먹었어 와 이거 너무 너무 게임이 이씨 어 잘 풀렸잖아 나름 지금 컨트롤 가능한 게 얘밖에 없는 거야? 와 이거 좀 심했다 던져 그렇지 다 모여라 얘들아 이런 난장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여간 뭐 하자는 건지 경험치 좀 못 먹은 거 좀 아쉬운데 공포지팡이 읽어야 되나? 내 시체를 발견한 사람들을 위해 남긴다 나는 악기가 돼서 쫓아다닐 거야 흉한 몰골을 보았지 아 너무 쓸데없는 내용이 많아 일단 바다 가겠네 모헨아 빨리 와라 우리 돌아다닐 시간 없다 둘라게탑 연동캐스트가 저렇게 있구나 둘라게탑이 훨씬 가까운데 저 마을보다 둘라게탑 내가 다 깨놔서 괜찮은 거 아니야? 함정 때문에 그런가? 원래 입구에서 캐스트 뜬 거 보니까 한 번 더 하게 하려고 만들었나봐 그냥 허폭을 그냥 싸우자 한 번에 가자 상대가 누구든 다 죽여버리겠다 죽여 아 진짜 강하다 신성한 힘 쓰니까 진짜 쒔 그냥 건드니까 헤에에에에에에에엥 날 건드렸어 번기가 날 건드렸어 우리 부대 나눠야겠다 안되겠다 힘든데 좀 두 팀으로 나누자고? 1번, 3번, 4번 팀 그리고 너희 세 팀 셋씩 나눕시다 좀 애매한데 나누기 곰 곰쿰 곰쿰 안 덤며 쟤 뭐야 아 이게 미쳤나? 불을, 불을 쓴다고? 지금 나에 대해 아주 잘 파악하고 있구만 인키시터가 없는 걸 알고 법사를 배치하다니 어? 야 잠깐만 바닥에 있는 이 벌레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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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해서 그 벌레냐? 잠깐만 잠깐만 야 안 그래도 조금 센데 솔직히 가라 먼저 가야지 왜 돌아오고 있냐 이긴거 맞지? 어? 잠깐만 이모에나 이모에나 뭐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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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어이씨 좆들 뻔했네 돌아가서 다른데 다른 쪽 보고 있어 어 얘 일로 왔으니까 여기도 갔다 와야죠 일로 와봐 그래서 합류해서 가자고? 음 20이야 지금 질 수가 없어 넌 너가 좀 문젠데 네 임프 소환해봐 임프도 공격은 할 거 아니야? 염구랑 반사치로부터 보호 애매한거죠 다행이다 오거도 데미지 잘 나와서 저게 막다른 길이었으니까 그냥 가면 되죠? 야 잘 뒤졌다 아주 내 싹 뒤져서 겸치 싹 빨아먹고 간다 진짜 법사 9천 남았다 내 시대가 왔어 다 모여 다 모여 이거 함정 해제하는데 제한 없던가? 나 기억이 안 나네 어 그냥 해제할 수 있구나 나는 레벨 제한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도둑질처럼 아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러니 했지 계속 가자 어 흐흐 흐 OK 흔't 보호 줘야겠구만 보호 줘라 힘의 차이를 아 저거 걸렸네 잠깐만 잠깐만 투명한 푼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됐어 늦었다 이미 우리 칼리드는 저거 돌고 있었어요 대단해요 자 이라 해수 나비봉 좋은 봉 많은데 계속 안 쓰고 있네 야 쟤 너무 지금 힘쎄? 안 돼 야 여기 이어져 있었어? 아 뭐하니 왜 그리로 가니? 가자 빨리 뭘 봐 그리로 가냐고 일로 오라고 쟤 길이구만 빼도 박도 못하고 알아서 랜덤으로 와주면 안 되냐 걸어서 기막히고 후막히게 그렇지 뭔가 잘 온다? 내 조정이 아닌데? 그렇지 와라 갑시다 어 여긴 다 법사들만 있어 법사의 탑인가 봐 아 아 진짜 너무 길 좁다 행큼 저그룹이 갈 수가 없네 이거 봐봐 한영도 한번 밝혀주고 있으면은 어차피 누가 뭘 갖고 있건 난 죽이고 뺏을 거야 뭐 한거야 쟤? 뭐 한거야 쟤? 죽여! 그렇지 어? 니가 갖고 있는거냐? 아 너였어 어민이? 돌피부 돌피부 나왔네요? 돌피부를 넣을 순 없지 어 4레벨 방법이 지금 2개 밖에 못쓰는데 하나 배워? 돌피부를 넣을 정도로 탱커가 없진 않기 때문에 죽여! 야 결국 때 진짜 경신 많이 준다 약한 주제에 벌레보다 약한데 벌레만큼 줘 이 바닥 그래서 어떻게 벌레가 나올 수가 있냐 이해가 안되는데? 어? 여기 길이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자 빨리 나가도록 하죠 던전 좀 짧았으면 좋겠어 음..좋아요 여기.. 잠깐만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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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갑시다 아 됐다 됐다 뭐 필요해? 아니 이 녀석 사교 경비병 사교 경비병 사교 사교 대화할게 있지 않냐? 죽으면 되겠네 그럼 풀버프로 아침에 가자 어 너무 어둡다 야 이 마을 직업도 아니야 경비도 없어 아무도 내가 길바다 자도 뭐라고 안해 그냥 다 걸어버리자 여기서 그냥 다 걸어버리자 여기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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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속해 주시구요 저거 야 다 죽여 이모엔만 안 맞으면 된다 강하다 강하다 엄청 강하다 야 자이라 잘 맞죠? 어 업글된 대방패에다가 아 아 독은 좀 심했는데 독은 좀 선 넘는데 티디 좀 부실하구나 어 방힘포가 없나? 다이라는? 야 강하죠? 감속의 힘으로 크으 강하다 쓸어 담는다 쓸어 담어 그냥 강력하죠? 어 꿈꿨어? 마에에 쫓기는 꿈을 꿨다 오습적했어 신성아님 두개 이제 야 후하게 주는데 금방 주는데 갑시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가고 사교에 잡혀있던 애냐 사규냐 달톤이란 아들이 있어요 찾아오겠습니다 달톤한테 가서 아 달톤 걔 악마 거기 있던 애 아냐 아 기억났어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나? 아 갔다오자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갔냐 걔는? 아 나 걔 돌려보냈는데? 달톤? 돌려보내지 않았나? 모르겠다 버프를 지 맘대로 그냥 걸어버리네 걔 같은거 아 버프 걸어가지고 저거 못해져야잖아 흐어어어어 졸라세다 대화의 시간을 가져봐야겠구만 버프를 걸고 Civ satur 엑시 곧 곧 곧 곧 곧 곧 그렇지 졸라 강함 암 살짝 많다 잡아라 잡아라 빨리 잡아라 아 죽겠다 야 진짜 왜 이렇게 흐접하냐 감속서 걸린거 나왔죠 지금 이펙트 버프 걸것도 없어 그냥 점수에 죽여 감속서 죽여 그렇지 다음 예고 보였다 지금 진실된 씨앗쓰고 건너 빨리 쓰면 안되냐 어 저 쟤한테 갔네 쟤한테 가는건 좀 오버한거 같은데 모처럼니까 소환해준다 좋아요 강력하죠 이거 복제 소환하는거 쓴건가 그거 쓸 레벨이 돼? 이해가 안된데 살짝 포코블린 정해병 아 신락같은 데미지 꽂고 있네 야 어떻게 이렇게 참 왜 이렇게 많냐 진짜 지팡이 야 냉기 한번 쏴줘라 헉 이거 범계 화살이었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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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썼다 야 근데 잘 썼다 야 잡았네 밑에 있지? 밑에서 악마 소환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미 나가서 대기하고 와 자 가자 이 지팡이 뭐였지? 수면? 어 괜찮은거 맞는데 가자 어 노파꾸지? 바로 소환 그냥 바로 풀버퍼 걸어서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너희는 둘라베 탑조차 공략했으니 방금 돌파는 간단하겠지 쟤 나왔어? 얘 셀텐데? 여기서도 있구나 원에서도 난 쟤는 투에서밖에 못봤어 어떻게 점사해야되나? 점사하자 그냥 뭐 이상한거 쓰잖아 침묵 썼어 어 근데 약하네? 칼리드는 오바야 자꾸 칼리드만 때려 미친놈아 침묵 걸려야지 지금 근데 죽이면은 난리칠거같은데 다 던질거같은데 기절 걸었나? 헉 잠깐만 잠깐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안돼 그건 안돼 야 그건 안돼 감속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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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아 이런거야? 아 어찌 약하더라고 아 죽었다 이건 졌다 어 어 이거 그거 하자 어 솔풀할때처럼 해야겠다 트레시아 죽이고 도망가자 점사에 죽여 도망가 아 말도 안돼 도망 막아놨어 이걸 막아놨다고? 투에서도 안 막아놓은걸? 칼리드라고? 칼리드라고? 칼리드 안되는데 감속 때리고 칼리드라고ess 왜왜 회복을 안걸어주냐 뭐하냐 쟤네 석박담대땜에 낑겼나? 일단 얘 죽이고 어 나가 진짜 안 나가진 거야 뭐야 나가졌죠 어 나가져야지 이게 정상이지 죽였고 이러면 스킬 쓸 때 나가면 되거든요 어 이러면은 스킬 모여야 되죠 어 이러면은 스킬 빠진 거예요 그냥 바르스게드2 이렇게 잡았거든요 켄 사이로 그쵸 지금 빠졌죠 지금 양쪽 하나씩 잡아 어 이거 잡아 이거 이거 잡고 변신 왜 했냐 올라가 어 이러면 이러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잡았거든요 개 졸렬 졸렬함 그 자체 원래 이렇게 잡았거든요 저는 솔브로 할 때 이렇게 해서 시간 정지 같은 것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다 막고 다 막 이렇게 피하고 이거지 난 이렇게 끼거든 먹고 하잖아 이게 스킬이 시간 제한으로 쓰는게 아니라 횟수 제한이 있어서 오케이 이제 맹독충 피하듯이 스타그래부터 맹독충 피하듯이 퍼뜨려서 타겟팅 바꿔주고요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면 아예 바뀌어버리니까 다 죽여버리고요 어 이러고 이제 잡으면 되죠 이렇게 잡았거든요 전에 칼리드만 빼 어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개볼은 난 몬쭈다 너니 똑같이 잡네 어디보자 화면 쓰고 화면 저항할 것 같으니까 셋 다 써버려 파괴팅 바뀌면서 풀렸죠 변신한거 아니구나 변신한거 아니구나 난 변신한걸로 순간적으로 잠깐만 가자 어우 쎄구만 올라가 자 회복하고 괜히 회복 많은게 아니거든 척박걸렸는데 이동됐죠 척박걸렸는데 이동됐죠 극복 부리고 너는 힐죠 너는 힘 너는 힘 아예 기다렸다가 가도 되는데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소폭도 자유행동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되죠? 어렵게 볼 거 없죠? 소폭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썼기 때문에 이제 못 쓸 겁니다 다음 거 쓸려면은 텀은 그렇다 저도 폐수 제한 때문에 죽여 실홥입니까? 즉사 당한 거? 뭐죠? 좀비로 변신 지켜버렸는데? 이게 무슨 반응이야 야 벌렸죠? 잡고 나가 미친 거 왜 쟤는 버리고 갔어? 야 원래 같이 이동되는데 아야 안 썼네? 썼죠? 그렇게 계속 썼고요 칼리드 보험 감속 파멸 니가 파멸해야지 니가 파멸하고 아.. 자네 둘은 뭐를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너는? 할 거 없는데? 소환이나 해라 어떡 소환이라도 해 소환수가 알아서 버텨줄 거야 방어 한 번 더 때려 방어는 금방 풀리니까 저 감속 걸었죠? 빠져 그냥 이거 때려 그냥 이거 때려 너희만 잡으면 돼 어 흐잇잠깐만 초파 걸렸네 잡고 저거 잡으러 가 어 어그로 어그로 분산해서 원거리로 보내고 닌프가 문방해야지 닌프가 문대야지 닌프가 문대야지 그렇지 닌프가 문대야지 닌프야 너의 존재 이유를 망가하면 안되지 칼리드 굳어져있지 지금 좀 위험하거든요 칼리드 죽거든요 지금 진거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올라가 줄래 같이? 아 못 올라갔네 아 변심 어그로 가져가 저 어그로 잘 가져갔지? 잘못 가져갔구나 아 야 하지마 어 안되겠는데 너무 귀찮게 하는데 나를 내 손 굴림이 랜덤이라서 날 너무 짜증나게 침묵 걸렸냐? 언제 걸렸냐 죽음방지 해야되는데 죽음방지를 못 넣지 지금 어떻게 넣어 그거를 그냥 이러면은 그거 해야돼 그거 그거 해야돼 그거 이렇게 하고 그거 아예 대기를 해버려야돼 시간을 개오바야 이거 누가 걸렸어 침묵 걸었죠? 이거 죽여 가자 대기해야돼 그냥 어 나가서 대기하고 와야돼 잡았으니까 아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이렇게 하면 그냥 한번에 깨긴 하는데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구만 아 이거 맘에 안드는데 저렇게 버프 안걸고 그냥 센놈들이 싫어 와우페지도 쓸모없고 버프 있으면 약해지기라도 하는데 버프 안걸렸죠 지금 부족히 센틀하냐 너가 못 때리고 있구나 지금 너가 써야겠다 너가 지금 타코 낮이니까 너도 너는 쓸게 많아 아 가자 가자 그러지 개졸렬 야 나가서 쉬고와 자고와 졸렬함 그 자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된단 말야? 와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깨라고 만든거구만 저건 딱 봐도 야 벌써 두시간 지났잖아 쟤넬함 놀다가 아니 한 번에 깨고 싶었는데 솔직히 스펙도 지금 엔딩 볼 수 있는 스펙이거든요 이거는 잔질주 안 부리고 그냥 순수하게 맞딜 넣어서 근데 쟤가 세종포서보다 쎄 이거는 야 칼리드 안돼 아 쟤도 걸렸네 이러면은 얘 그냥 꽂아야지 양호 그것까지만 잡아 감속 때리고 파멸 쓰고 왜 힐있지 긁고와 아냐 이거 때려 그냥 어 잡았다 육심이면 아직 버틸만하다 니가 처먹고 있어요 잘 있어 안수치도 있으면 정말 빨랐을텐데 올라갈까? 지금 올라가면은 얘가 아 죽어 널 빼고 너도 빼야돼 아니 야 이거 말이 안되잖아 아 죽음방지를 넣어야되네 아 이거 좀 힘든데 괜히 했어 이렇게 고전할 그게 아닌데 죽음방지 어딨어 지금 아아 맘에 안드는데 상급저주같은거 넣어서 그냥 아예 강한 녀석 제압할 수 있는 조합으로 가야되나 죽음방지 방종할 시간이 됐는데 이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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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걸린 놈한테 써줘야되는데 아 좀 아깝다 솔직히 쓸 그건 아닌데 이거 아예 그냥 흫 배송구름 없잖아 그냥 이거 갖다 박아 어 어 이거 죽이자 어 예매한거 넣지 말고 자유행동 두개 넣고 방어는 필요해 솔직히 야 이건 필요하고 중상 입힐기 딜 쭉쭉 넣어가지고 어 딜로 꽂자 가자 자라 방종하기 전에 함부로 잡자 그냥 아 귀찮다 방어 조화를 니가 못쓰는걸 그렇게 하면은 방어 조화를 먼저 써야되는데 중상 중상 한바퀴 돌리면 될거 같은데 너도 그냥 이거 먹어 어 그냥 뭐 아끼지마 한마리라고 방심할 녀석이 아냐 접이 너무 안좋아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아이템이 있는건데 이거 감속 쓰지 말고 마비지팡 쓰자 그냥 아비지팡 쓰고 쓰고 1번 2번 보네 중상 입히기를 하기위해 타겟팅을 바깥 쓰고 중상 입히기 가라 아 쟤가 웃겼냐 재수없게 뭐 못푼거야 지금 지방 자영도구를 못풀었어? 썼는데? 끊긴건가? 아 쿨전까지만 살아남으면 돼 이거 그냥 사자한테 가서 살려 아 야 이거 너무 오바야 숙박 들어가는거 무슨 쟤한테 들어가 여기서 얜 들어갔어 방금 아 아 어우 열받아 이거 물약으로 아 물약 다 갖다 팔았는데 지금 저주 걸고 어우 열받아 어 내성 뭐 힘 다 걸어 안되겠어 아 이거 지금 먹을땐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마 공격이나 해 됐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중상 입히기 해서 바로 찌르자구요 너는 감속하고 아 저주 때려 저주 때리고 저주를 먼저 때리고 걸려버렸네 좋아 일단 풀렸죠 가 때려 때리고 4 5 6 빼 왜 이렇게 진작에 했으면 돼서 중상 입히기 가는거야 어그로는 도박힘이 먹고 있어 중상 입히기 가자 중상 입히기하고 점사해서 죽이는거야 일단은 사교 경비병을 먼저 죽여야되는데 타이밍 맞으면 한 번에 나오거든요 왜 안쓰죠 침묵당했나요 침묵 안당했잖아 죽어감당했네 아이씨 죽어감당하면 죽잖아 그냥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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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나가 아예 나가 아예 나가 빨리 나가 대기 죽어버림 아아니 장난 아니야? 아우 열받아 이거 죽음방지 해야되잖아 이러면은 아아 죽음방지 하기 싫어 너무나 귀찮게 해 죽음방지 죽어버림 34분이야 너만 죽인다 너만 죽인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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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방지 지금 할 필요 없잖아 걸릴 녀석한테 해야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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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걸렸어 아무도 안 걸렸냐? 그래 이런 날도 있어야지 중상 입히기를 왜 못쓰지 근데? 제한 있냐 이거? 아 왜 왜 못쓰지 중상 입히기를? 그냥 아예 못쓰는데? 아 접촉 아 이거 버프야? 아 버프였어? 아 몰랐어 아 저 삼국자 죽어오니까 됐다 약해졌죠? 아 잠깐 꺼져봐 누가 이렇게 아프니 아 뭐해 왜 이렇게 약해 건드렸냐? 죽어가는 녀석 누구야 나와 너냐? 누가 죽어가고 있어 지금 아무도 안 죽어가고 있네 중상 입히기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구분이 안가는데 나 중상 입히기 그 위에도 그러고 중상 입히도록 거의 안써서 뭐해 근데 왜 이렇게 도망가고 있어 이러면 내가 공격했잖아 아 빗나가서 그래? 하하 아니 이런 의지 같은 경우를 다 봤나 던져 그냥 죽여 이게 아냐 이거 아냐 이거 먹어 이걸로 감당 가능 야 죽여! 무기 효과가 없음 죽음내성 너 마지막이라고 너무 세게 나오는거 아니냐? 나 갈거다? 마지막이라고 맛딜 넣어줄거라고 생각하지마 나는 가서 쉬고 올거야 그냥 나가서 어? 넌 죽었다 왜 죽음방지를 끼니까 안터지는거야 아 내가 이래서 정말 싫어하거든요 준비를 해놓으면 터지지가 않아 얼마나 큼직합니까 먹어 저주 준비하고 모든걸 다 건다 일단은 땡기고 지금 모르겠어 잠깐만 일단 저주거라 너 뭐 걸렸냐 빠왔지 않았냐 방금? 당연히 파멸 주문은 뭐 선들 없이 그냥 막 쏘잖아 쟤는 쓰고 역시 빠이터로 써서 위에 쓰는 것만큼 비하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래서 성배는 안쓸거야 저주 받자나 저주 받으면서 까지 하고싶지않아 좋아 항 나오지? 빼 억취 먹어 아 자이라 걸렸냐? 그 쟤거 두개 넣어놨지롱 조종가야 되 어어어 깼다 아 짜식 겸치 16,000 야 16,000은 바이러스 원에서 나올 녀석이 아니야 이거 오바야 드래곤급이잖아 아 참 이거 이씨 개 진짜 너무 열 받네 됐어 아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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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방지 죽음방지 빨리 써야 돼 빨리 써야 돼 죽음방지 니가 걸렸어 너 면역한거 아니었어 너 이 내성 이렇게 높은 애한테 얘를 썼단 말야? 됐다 방지 됐다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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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죽음방지로 안 막아져? 아 이거 죽음방지로 안 막아져? 아니 죽음방지로 안 막아진단 말야 저게? 야 그러면은 맞으면 그냥 하나 죽는 거잖아 무조건 100%잖아 하나 이해가 안되네 죽음방지가 의미가 없네 그러면? 와 진짜 역겹다 너가 걸려 지금 안 걸렸냐? 단녀석 걸리면 운명이야 어 죽여 그냥 몰라 나도 네 네 네 감속 뭐 걸 거 없어 그냥 때려 죽여 감속 좋아 그렇지 죽어가면 누가 걸렸어 너 안 걸렸고 얘 안 걸려서 사실 안 걸었다고 보면 되잖아 아 됐죠 아우 너무 양아치인데 근데 방종션은 너무 달달하다 인간적으로 아우 잡았습니다 개고생해서 방종시간 늦겨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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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쳐버렸죠? 자 그럼 다음에 이어서로 가는 걸로 하고 내일 이어서 가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구요 아우 다음 시간에 아우 뵙도록 하죠 아휴 하하 방종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너 벌써 이 팔밖에 안되네 이제 아우 역시 빠이터 섞여서 그런지 너는 빠이터 섞인 것 치고는 너무 쓰레기다 규제를 모르는데 얘는 자 내일 봬요